대통령 책무에 관한 그런 방송을 어제 내보냈습니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00여 명 정도의 분들이 의견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쭉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지지도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장용 시민이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국민들 앞에 선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라고 선거 조작을 용인할 수 있는 권한 수사하지 않을 권한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박 장용 시민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이 나라를 올바르게 구하기 위해서 목숨 바칠 결의가 있는 자라야 됩니다. 과연 지금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할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까? 부디 악을 처단한 결기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Just Korea 님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여의주 님입니다. 대통령은 정직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르게 공정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79명, 104명, 81명. 대통령은 정직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행이 일치가 돼야 되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박스스탄입니다. 대통령이 내란제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모른 척한다면 탄핵감입니다. 저런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나? 군부 독재자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군부 독재자들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제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모른 척한다면 그것은 탄핵감이라는 이야기죠. 박스스타님입니다. 박온서 시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통령의 책무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경제, 경제, 자유, 자유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빨리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비중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단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병호 TV를 들어오셔서 비교적 관심 있게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선거 무결승 문제에 대해서 다른 그런 시민들보다도 더 민감하신 분일 테니까 그분들이 가장 화급하고 긴류한 그런 주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위 헌법이 명한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행해야 그래야 신뢰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름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김닷가오 님께서는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되풀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새 정부 정책도 무엇으로 인지하겠는가 자체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제도 개수만이 국민이 정부를 신임하는 첫 걸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신임 대통령을 신임하는 첫 걸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의 기대치를 새 정부가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기대가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비파 님입니다. 비파 님은 제가 법대 출신이지만 공병호 박사님의 헌법법률 판례 예시에 적극 수긍하는 한편 부끄러움이 큽니다. 국헌 문란 부정선거 묵살은 바로 탄핵의 근거로 족합니다. 이렇게 법을 공부하신 분이 결국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명백한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또 한 분은 비지하니 비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능력 있고 훌륭한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제 문제를 맡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인 법과 헌법, 선거법의 파탄, 줄줄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공박사님의 이 동영상을 10번이고 100번이고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보다 엄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되릴지는 제가 가늠하기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지극히 걱정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거구가 아니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소위 일어난 대형사건,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그런 대형사건에 대해서 신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일찍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바대로 선거부정에 대한 척결 문제를 제대로 해야 우리가 신임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쭉 돌려보다가 나이가 좀 지그시 되신 임영자님이 쓰신 글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행보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불만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입니다. 경선 때는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도 부정이 아니었으면 엄청난 차이로 이겼을 거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지금껏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공정선거를 말했더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침묵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선관위가 마음 놓고 부정을 저지르게 한 셈입니다. 전문가들과 선거감시 신민단들은 경기지사도 부정으로 당락이 바뀌었고 인천 계양도 그렇고 전국 지방 곳곳에서 각가지 투표, 개표 부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거들이 개표 참관 과정에서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금 소개드린 임영자님의 말씀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거 문제와 나라의 앞날을 지극히 걱정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당선되고 난 이후에 3개월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공정선거를 말했더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스스로 바로 그 문제가 많은 사전투표를 또 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참 임영자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해드린 것은 대한민국의 보통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임영자님이 짧은 문장에 잘 담아서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의 한 시민으로 또 생활인으로서 생업을 열중히 하면서 또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주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키르키저스탄보다도 더 시민의식이 뒤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나라에 수출하고 교육시킨 도미니언식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가 발각되자 대통령궁이 불타고 정권이 전복된 사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생각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은 많이 나아지고 경제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지만 어쩌면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한거였던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애국심보다도 훨씬 더 지금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더 많이 비급해졌고 그리고 더 많은 가치관의 혼재가 있고 의식면에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더 후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지내셨던 심창민 중대 경영학부의 맹혜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짐짓 외곽으로만 돌면은 그리고 유연한 척만 하다가는 결국 질이 멸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젊은 날 학자로서 지냈고 그리고 은퇴한 입장에서 또 세월에 연륜이 있는 그 신창민 명예교수님이 하시는 경고 후한 척하다가 나중에 결국 질이 멸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이런 예언적 전망을 깊게 새겨야 됩니다. 예언적 전망을 이게 그냥 전망이 아닙니다. 어려워질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러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시골에서 났어 마치 백돌을 쌓듯이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제 자신이 저의 인생을 만들어온 그런 사람 입장에서 나이가 꽤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기회에 관해서는 한마디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고 아주 드물게 오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면 인생이 많이 꼬이고 나중에 후회가 막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실히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을 마치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돌아서게 되면 앞에 있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딱 돌아서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면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창민 교수의 연륜에서 나오는 조언 기회가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잡아야 되고 주변의 측근들의 이야기들을 심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대충 후한 사람으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악과 타협하거나 악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는 본인 자신이 당하게 되겠죠. 본인 자신이. 그 점을 바로 경고하는 것이 신창민 명예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번 김주일님이 한마디 더 경고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시원하게 해소하면 반절은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커져가는 의혹을 방치하고 미적거린 순간 정권의 지지도도 점점 쪼그라들 것입니다. 정권의 지지도가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큰 위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라는 것은 정권 자체 아니에 이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야구 게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1, 4, 만루 때 점수 못 내면 그 다음에 반드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인생이든 아니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든 간에 대개 비슷한 거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죠? 야구 게임에서는 점수를 다음에 잃는 거지만 인생살이든 아니면 지도자의 길에서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는 거죠.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창민 중앙대 맹의교수님 말씀이나 여기 신민 김주일님의 말씀이 모두 다 기회가 잡을 수 있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변의 측근들은 정치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4선, 5선 이렇게 하면 다 정치판에서는 빠꾸밀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신임 대통령을 그냥 딱 정해진 길로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는 것이고 지지층이 급속하게 이렇게 쪼그라들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경멸을 하게 되겠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을 경멸하게 될 것이고 경멸이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 미워하게 되겠죠.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가 지도자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체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